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물례도서관이 생활문화 독서동아리 공간나눔을 지원합니다. 영등포구 소재의 생활문화 독서동아리가 대상이며 동아리는 3인 이상으로 구성, 대표자 또는 멘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 참여자에게는 도서관 내 강의실과 동아리실을 지원하며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. 연중 10회 이상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 및 구성 이후 6개월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동아리를 우선 지원합니다. 참여를 원하는 동아리는 3월 15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.